아 이거 아픈데? 아 모랑은 좀 아픈데? 아 위치가 나쁘진 않아 살아난 위치가 안 죽지 안 죽지 죽을 생각이 없지 나는 아 근데 이번에 실제 10년 전과 체감 10년 전 반응이 좋더라구요 다들 놀라던데? 트와이스랑 방탄 세븐틴이 10년 됐다는 거 듣고 소름돋았대 다들 와 오버워치도 8년이나 됐구나 와 2013년에 아이유 분홍신이 나왔어? 14년이 너의 의미야? 그렇게 오래됐어? 10년 전 돌아오면 형 살은 똑같은 거 같아 이게 그걸로 귀결되는 거야? GTA5가 10년 전이야 그쵸 근데 제가 유튜브 활동한지도 지금 9년 10년 됐으니까 시간 진짜 빠른 거 같아 그치 10년 전이면 테스트온 유메타 했던 시절 아님? 지금도 한다 박스터온 박스터온 집에 있던 쇼핑백으로다가 얼굴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댓글에 그런 거 있을 거 같습니다 형 머리에 맞는 쇼핑백부터 구라아님? 자 덩치에 비해 은근 머리가 작아요 여러분들 에? 물론 이 김치치즈 스마일 영상에서 원근법을 무시하긴 합니다 에? 댓글에 그거밖에 없던데 두 분 뒤에 계신 거 맞죠? 뭐지? 원근감 잘못됐는데? 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쇼핑백 저한테 맞습니다 아시겠죠? 거짓말 봐 자 오늘의 유메타는요 체력만 올리는 자크 준비했습니다 눈에 착취 들어주고 과잉 성장 들어서 체력을 무한으로 성장시켜주도록 하고요 그 체력을 기반으로 철거 터트려서 포탑 아장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강철 심장 가가지고 체력을 계속 성장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이 많이 넘어가는 안죽는 자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즈는 좋아요 구독하기지 마시고요 레쓰 기릿 첫 템 도란방패 그런 하수템 안갑니다 바로 고구마 가자 강심 최대한 빨리 뽑을게요 오늘 상대편이 AP만 많이 없었어도 그냥 방템 둘둘말면 끝나는데 체력템에다가 깜짝이야 좋은데? 개 좋은데? 착취도 뜯고 바로 쨔죠? 빼고 개꿀 어씨 바로 먹자 바로 쨔 좋았다 자 지금 갔다올게요 끼면 돼 이거 그냥 세트가 만약 탈포를 쓰면 저는 무리한 등교를 해가지고 탈포로 복귀해가지고 이득보면 됩니다 오 탈포 안 쓴 거 같은데? 착취 저는 이제 착취를 계속 뜯을 겁니다 오케이 착취 근데 이 딜교 전 오히려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안뇽 사악취 안뇽 사악취 가라취 회복 가라취 회복 가라취 회복 냥냥냥냥 괜찮아 먹으면 돼 오케이 W 안맞아버려 이게 W가 진짜 좋은 스킬이거든요 최대 체력 비례데미지여가지고 진짜 쎄거든 못 오지 올 수가 없지 그렇지 착취 E 피하고 안 맞고 안 맞고 휴로 땡기고 E 맞추고 또 착취 뜯고 오케이 회복 오케이 후식 바로 젤리 먹어주고 좋아요 들어와 들어와 컷! 가지고 놀아버리고 자 철거 한번 뜯어봐 5분 지났거든요 지금 철거 딜은 아프지 훗! 자 여기서 오케이 패신 괜찮아 E 골드 굉장히 큽니다 저한테 어차피 난 세트한테 안 죽는다 마인드거든 오고 있죠 무리수 2죠 안 죽습니다 저 피하고요 워! 후! 하! 워! 왓? 큐만 안 맞으면 돼 에헤헤 듣자 아! 죽어! 죽어! 어우 까비 괜찮아 오케이 착취 괜찮아 안 아프죠 착취 회복 개성해 한 대 더 착취 어 안 맞아 정빵으로만 안 맞으면 돼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아잉 아잉 오왁 그라가서 온다 그라가서 온다 그라가서 온다 패스톤 바로 와요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슬로우야 그렇지 어 들어가시고요 착취 오케이 안 죽어 회복 채식이 흐쩍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어 제라스도 안 내요 애초에 아쉬운데 아 방금 키디였으면 강심 나오는데 근데 상대 세아이터는 확실행하겠습니다 탑차이 확실히 내고요 아 뭐야 그라가스도 강심 가나봐 우리 지금 뚱땡이 팀인데 이거 이거 바로 터질 것 같은데 철거 그렇지 어 강심에 철거까지 아 철거란다 착취까지 그냥 대놓고 해 치감이 아프긴 하네 픽업 얼마 안 차는게 좀 꼽네 어 잠깐만 킬각을 보는 아 내 치감 너무 쎈데 어 뭐야 오 쉿 자리선 좀 좋았고 우와 이거 이기네 개살버렸다 방금 와 이러면 철거 한번 더 먹여야지 지금이지 지금이지 안녕 안녕 와요 상대 아 이거 죽었는데요 젤리가 있는 것 좀 인도해 주십니까 착취 아 까비다 아 까비다 오 이거 요네가 요네 살려주나 히 다 살았다 요네여 고마워요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돌아와 요네여 요네여 흐 다이 죽었네 아 이거 지켜야 되나 지키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궁이 있음 했거든 아 근데 궁이 없어 탈락 아 안 맞아 전방으로 안 맞으면 그만이야 뭐야 이거 제라스 뭔가요 이거 뭔가요 너네 집인가요 가시고요 이거 바로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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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톰 가라 그렇지 그렇지 요짜리 기가 막힌거 보소 아 안닿냐 이거 왜 죽여 그냥 그렇지 들어가시고 야 우주의 기운이 왜 탑으로 모여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안써어지면 되나 지금 에? 버거 났는데 아니 스펠이 안써져 이거 잘못됐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아프긴 하다 이제 아프긴 하다 이제 어우 치감이 너무 아프네 잡긴 했어 오케이 탈포 이제 돌아왔네 아니 순전적으로 버그 뭐지? 자 잠깐만 바텀 간다 이거 확킬 내줘야지 내가 여기에 오세요 강심씨 이게 오세요 미스터 강심? 아 안터졌다 바텀에 철거 들어갑니다 좋아요 어 이리 오세요 뭐야 이거 어디까지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체력이 잘 안달지 이제 잘 안달지 정량영상이라 취감을 어느정도 무마했지 상대가 평타기만이라 각압이 맞아도 저는 유메타지 않습니까? 상대가 모랑을 가든 말든 알바노 일단 내 템 그대로 간다 아집대로 가야돼 시야 딱 안보이게 그렇지 와야지 형 오세요 오 쉿 이게 확실히 안색이네 근데 그냥 이건 잘 버티는 용이지 뭐 진짜 더러운 탱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 막템을 균열을 가야겠네 균열을 가면 그나마 딜 나오겠다 추가 체력 주문력이 되기도 하고 모든 피 흡혈이 있으니까 뱀지 증가도 있고 체력도 높고 스킬 가속도 있고 웜호그 떴고요 이제 무한동력 가능해졌죠 다음 템 균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딜이 안나와가지고 균열을 갖다가 더드라 체력도 있고 딜도 세지고 이제 이 체력을 기반으로다가 딜을 올릴 때 됐다 지금까지 저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고점 되는 거거든요 몰왕이니 치가미니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예 이제 나머지 두 개 템으로 딱 세질게요 아 좋았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 안 맞았고요 들어가시고요 죽여 죽여 들어가시고요 오 뭐야 500원이나 줘? 잠깐만 잠깐만 자 오모고라 어느새 풀피죠? 아 이거 아픈데 아 모랑은 좀 아픈데 흥! 아 아 위치가 나쁘진 않아 살아난 고치가 안죽지 안죽지 죽을 생각이 없지 나는 회복이 계속되지 어우 여기까지 뭐야 그라가스랑 같이 죽었어 오래 버티긴 했는데 그 합이 와? 아니 뭔 구도야 이게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사고야 아니 나 젤리를 먹어볼까? 나 젤리를 먹어볼까? 나 왜 안죽어 이씨 하린아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야 4초만 기다려 풀피 될 테니까 아 근데 진짜 죽을 피였는데 어? 야 그걸 맞추누 맞추고 땡기면 어 그라치 어 강심 왔다 움직이는 강심 이제 난 진짜 괴물이라니까 이리 오세요 아니 지금까지 설의기였던 자크가 맞나? 뭐야 또 하나 아 안돼 안돼 세트는 안돼 균열 생성이 나옵니다 균열 나오고 다음 템 이제 거드러 가는 거예요 주문력과 공격력 둘 다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체력 가야지 지금은 이제 7000이거든요 체력 와 근데 스카노도 7000이네 1400을 뜯었다고? 돌았나? 어쩐지 스카노가 안 죽어 아니 야 뭐야 레이드야 이거? 크기가 왜 이러지? 누가 확대했냐? 방심? 아 뭐야 안돼! 아 우리인걸 알면서 간다 그것이 띵소의 길 아 아 까비 나이스 애쉬 애쉬 애쉬? 반대? 반대? 그렇지 거기까지 썩거나 에이 까비야 개싸움 오지네 좋은데 애쉬 애쉬 좋아 아주 좋았어 자네 자네 아주 좋았어 어 강심 왔다 움직이는 강심? 좋아요 하나 더 왔네 강심? 내 다음은 너야 강심? 그렇지 이건 딸만 한데? 아 아하 살았지? 어 망홀이 개쩔었다 딜러를 제가 정확하게 묶어버렸죠 와 스카노 스카노 야 스카노 크기 왜이래 박물관이야? 박물관이야? 죽진 않아요 어차피 오케오케 아 잠깐만 야 와 그냥 뽀개시네 어 세트가 이게 무섭긴 하다 이 썼잖아 수고하시고요 와 돈없어 삼벽은 없나? 룰루 왔는데? 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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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룰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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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랄랄랄랄라 오케이 강심? 아 강심? 너랑 얘랑 세트 그렇지 이거지 시식이 지옥이지 안죽지 됐습니다 자 거들어 나왔어요 아 떡상 가자 이제 평타도 세다 체력 8800 크으..... 이제 평타만 갉어도 돼 뭐 딜러 라인 딱 들어가 이리 오세요 Kayla 오와 오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오모그 받으면서 새충발사 준비 지금 어그 쉿 어 체력 만 됐구요 이제 되나 2대4인데 어 땄는데 아 평타가 많이 세졌어 나 오케이 잡았다 포탑 오케이 오케이 오 개센데 오케이 블락킹 어 뭐야 어 뭐야 갖다 버렸는데 브랜드 어 뭐야 나이스 어쩔건데 스카노 남았어 스카노 쌉괴물이긴 한데 건너서 시야갖고 어 Q로 묶어버려? 뭐야 이거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와 구질구질 끝판왕이다 이거 자크 진짜 안죽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심 자크 해봤습니다 이론상 이렇게 갔을 때 막 뭐 중반에 살짝 힘 빠지는 것 같긴 한데 후반에 가면은 또 굉장히 탱도 되는데 딜도 되는 자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류메타 여러분들 댓글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